안녕하세요. 홍시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코너링이네요. 이 코스가 제가 예전에 저속 코너링 파트 했을 때 갔었던 길인데 오랜만에 오니까 감회가 남다릅니다. 저는 이 국산차 중에서 끝판왕이죠. 이제 더 이상 비싼 차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모델 중에서도 가장 큰 몸집을 자랑하는 G90 롱휠 베이스 모델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살면서 이렇게 국산차가 2억 시대가 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전개! 그래서 이 롱휠 베이스 모델은 깡통 시작가가 1억 6,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VIP 시트랑 2열 패키지, 기타 등등 온갖 썬루프까지 해서 온갖 옵션이 다 적용되어 있어서 총액이 1억 8,000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2억이 되는 건데요. 사실 이 2억짜리 차는 고민해서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건대 차량 가격이 이 억대가 넘어가잖아요, 1억이 넘으면. 그러면 개인적으로 고민해서 사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이런 재력이 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본인이 사고 싶은 거 사시는 것 같아요. 이 차는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으며 이렇게 꼼꼼히 비교를 잘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롱휠 베이스 모델, 이 차량을 시승하기 전에 저는 일반 세담 모델이죠. G90 풀체인지 모델 시승했을 때까지만 해도 와, 진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차는 이런 차를 타야 하는구나 싶었는데 이 롱휠 베이스 모델은 가격 자체가 너무 넘사벽이잖아요. 솔직히 이 거의 돈 2억 하는 차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는 그렇게까지 차에 돈을 쓰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를 하든지 그럴 것 같은데 너무 현실 세계에서 먼 차량이라서 그런지 진짜 좀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그사세, 그들이 사는 세계에 있는 차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아마 일반인이 구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G90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이제 잘 사시는 분들 아니면 6칩 쉴 때 이제 은퇴하시고 조금 이제 경제덕 여유가 넉넉하신 분들은 조금 욕심 부려서 아, 내 인생의 마지막 차가 될 텐데 조금 좋은 걸 타보자 해서 G90을 타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십니다. 그런데 롱휠 베이스 모델은 일단 가성비라고 말하기도 웃기지만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습니다. 일반 세단 모델에 비해서 이 휠 베이스가 190mm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전장도 세단과 롱휠 베이스 비교했을 때 190mm가 이게 더 깁니다. 나머지 전폭이라든지 전고 이런 건 똑같아요. 아무튼 이 190mm가 늘어남으로써 내가 투자, 그러니까 더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3,000이면 사실 아반떼 풀업을 뽑고도 남고 요즘 이제 소나타 이런 것들도 옵션이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3,000까지 안 가도 탈만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스포티지 이런 것들도 한 중옵 이상 뽑으면 한 3,000 정도면 사니까 그러니까 스포티지 한 대의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이 롱 베이스 전용 20인치 휠, 그리고 48V 배터리, 그리고 190mm 늘어난 휠 베이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이 롱휠 베이스 모델이 무슨 바가지냐 또 결코 그러지는 않아요. 일반 세단 모델에서는 진짜 그 흔하디 흔한 AWD, 4륜 구동이 옵션입니다. 옵션가가 한 35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후륜 조향과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 그거는 희한하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챔버만 쓸 수 없고 또 이 후륜 조향만 쓸 수가 없더라고요, 희한하게. 뭐 구조상 단독으로 쓸 수가 없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이랑 능동용 후륜 조향 시스템 이거 두 개만 넣더라도 500만 원이에요, 옵션가가. 그 외에도 이런 시트에 관한 이런 인테리어에 관한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하이테크 패키지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첨단 장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단 모델에 비해서 롱휠 베이스 모델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롱휠 베이스 모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사실 2열에 관한 것 빼고는 거의 없어요. 2열 VIP, 4인승 시트는 400만 원인데 사실 이 롱휠 베이스를 탈 정도면 오너드리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운전을 안 할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수행기사를 놓고 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내가 이제 뒤에 진짜 이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달에 몇 천만 원씩 쓰고 그러는데 내 자리가 불편하면 조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VIP 4인승 시트는 거의 필수로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옵션가가 400이라는 점 그 외에도 듀얼 모니터, 모니터도 옵션가가 한 300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이것저것 마사지 시트라든지 기타 등등을 넣게 되면 2열에 관한 옵션만 넣더라도 거의 한 2천만 원을 육박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1억 6,700짜리 차를 사시면서 그 옵션 2천만 원을 고민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냥 훅 넣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스트 고! 지금은 고속도로 주행 중인데요. 이야, 이렇게 고속 주행 중인데도 품절음이 거의 안 들려요. 그리고 노면에서 오는 소음도 진짜 넘사벽입니다. 이 차가 총중량이 2.6톤 정도예요. 되게 무거운 편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차체를 이 3.5 터보 엔진이 과연 부족함 없이 끌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세단 G90, 그러니까 일반 G90 모델을 탔을 때 이 3.5 터보 엔진이 부족하진 않은데 넉넉하진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스포츠 모드, 여기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컴포트 스포츠,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약간 이 액티브 사운드가 들리면서 약간 이렇게 달리는 맛을 낼 수 있는데 이 차량, 롱휠 베이스 모델에는 슈퍼 차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8V 일렉트릭 슈퍼 차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터보렉도 거의 없고 일반 모델에서는 이 터보 렉이 살짝 있었거든요. 특히 스포츠 모드에서 썼을 때. 그런데 지금 이 롱휠 베이스 모델은 뭐 터보 렉이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액티브 사운드가 굉장히 인위적이에요. 사실 이렇게 롱휠 베이스를 탈 정도면 그렇게 달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괜히 회장님 그런 거 달리는 거 싫어하시는데 막 수행기사가 뭐 모르고 달렸다가 운전을 거참 와일드하게 하는구만 이러면 약간 막 긴장될 것 같거든요. 어? 오늘 퇴근해서 사람이네. 다시 접속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 하나 이런 걱정이 들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액티브 엔진 사운드 좋긴 좋습니다. 뭐 드라이브 모델별 다른 맛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좀 인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스타벤고, 스타벤고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또 이게 좀 약간 막혀서 정차 중인데 정차 중에다가 다시 이렇게 출발할 때 되게 조용해요. 지금 에어컨 소리가 있어서 에어컨 통풍까지 꺼보겠습니다. 통풍까지 끄고 지금 또 이제 정차했어요. 정차하면 스타벤고가 엔진이 꺼지고 다시. 엄청 조용하죠? 보통 이 스타벤고가 실행될 때는 엔진이 잠깐 꺼져 있기 때문에 되게 조용한데 이제 다시 앞차가 출발하면 나도 가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엔진이 훅 돌 때 그르렁 그 소리 때문에 저는 스타벤고가 들어간 차량을 별로 안 좋아하고 있어도 거의 꺼놓고 다니는데 이 48보트 슈퍼차저, 일렉트릭 슈퍼차저라서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전기 모터가 살짝 도움을 주는 거죠. 이렇게 출발할 때.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마일드 하이브리드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보통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48보트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출발 시에 살짝 도와주고 또 가속 시에 아주 살짝 도와주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전자가 느꼈을 때 조금 시끄럽다고 생각이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이 배터리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타벤고가 실행될 때 너무 조용해요, 진짜. 아니요,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지금은 통풍 시트도 꺼놓고 에어컨도 꺼놔서 완전 조용한 상태입니다. 완전 조용한 상태. 그런데 너무 조용하면 저는 또 약간 귀가 아프더라고요. 그 백색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살짝의 소음이 들리는 게 뭔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90에는 무드 큐레이터라고 심신 안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디스플레이를 보면 그거는 뒷자리에서 설정이 가능한가 봅니다. 아무튼 이 뒷자리에서 편하게 타고 가다가 아, 뭔가 좀 불안할 때 있잖아요. 갑자기 뭔가 불안할 때 그럴 때 아, 좀 약간 릴렉스를 해볼까 해서 뒤에 모니터가 있으면 이렇게 좀 힐링이 되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릴렉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드 큐레이터가 들어가면 이 향기 디퓨저가 또 들어가요. 지금 이 시승 차량에는 이 향기 디퓨저를 빼놔서 지금은 실행이 안 되고 있기는 한데 처음 이 G90이 출시가 됐을 때, 시승회 때 그때는 이 향기 큐레이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1급 조향사가 만든 아로마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되게 열심히 해 주셨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이 1급 조향사가 만든 굉장히 천연 그런 아로마 오일을 사용해서 만든 그런 향기, 이 디퓨저라고 하는데 차 안에서 향긋한 향기가 올라오니까 심신 안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 남다른 배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는 후각에 되게 민감한 편이거든요. 후각이 민감해서 특히 렌터카 같은 거 잘못 탔을 때 전에 탔던 사람이 실내에서 흡연을 했다. 그러면 귀신같이 그 담배 냄새를 저는 알아차리거든요. 그러면 그 차 타는 동안 계속 기분이 안 좋아 있고 아, 담배 냄새 너무 싫다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차 안에서 향긋한 냄새가 문을 열자마자 어머, 여기가 꽃밭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 어머, 여기가 꽃밭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차 안에서 좋은 냄새가 나니까 이것도 진짜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 G90 롱힐 베이스 고속주행을 했을 때는 연비가 12km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롱힐 베이스 공입연비는 한 8.5였나 8.7이었나 그 정도인데요. 고속주행을 하니까 또 나쁘지 않게 연비가 나오더라고요. 이 덩치에 또 4륜구동인데 그런데 지금은 좀 가고서고 가고서고 해서 연비가 8.7km가 나옵니다. 아, 아쉽네요. 그런데 이런 대형 세단은 사실 연비를 생각하고 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2억짜리 차를 쓰는데 이 기름값이 대수겠습니까? 그리고 G90에는 매뉴얼상 옥탄가 95 이상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고급 휘발유를 넣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고급 휘발유 기준 리터당 2,210원 정도인데요. 이 G90의 연료탱크는 7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가서 기름을 가득 채웠을 때 약 16만 1,000원 정도가 나온다는 건데요.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는 기름 한 번 넣으러 갔는데 내가 뭐 한우를 먹은 것인가? 한우 값이 나오니까 16만 원이면 진짜 약간 동공지진 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칸은 거의 법인 차로 많이 탈 테니까 신경 안 쓰시겠죠. 이 차량에는 100만 원을 추가해서 포지드 메탈 G매트릭스 패턴 가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약간 노티가 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보면 옛날 80, 90년대에 좀 약간 잘 사는 집 친구 집 놀러 가면 그 자개장 있잖아요. 장롱에 이렇게 자개가 알록달록 붙어있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이 가니쉬가 자개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에 따라서 모양도 살짝 달라지고 색깔도 살짝살짝 변해요. 되게 고급스럽고 좀 주무한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대형 세단에는 좀 이런 가니쉬에 따라서 분위기 조성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국내에 자개 장인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장인이 현대자동차랑 콜라보를 해서 내 자개를 현대자동차에 좀 넣고 싶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일이 잘 성사가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대차에 들어가지 않고 BMW 7시리즈의 자개 장인이 이걸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F-Budy 7시리즈 정도였던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요. 뭔가 고풍스러운 느낌도 나는데 뭔가 이제 BMW는 국산이 아니고 독일에서 온 독일차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차에다가 뭔가 한국의 멋이 드니까 되게 이국적인 그런 오묘한 느낌이 났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자개 장인이 지금 이 G90에 들어간 이 매트릭스 패턴을 보시게 되면 약간 섭섭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내가 그때 하고 싶었는데 일이 성사가 안 됐는데 지금 비슷한 이런 자개를 넣어놓으니까 왜 내 것은 안 해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자개, 한국의 멋이 좀 더 극대화되는 가니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G90 롱휠 베이스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컴퍼트, 스포츠 이건 동일하고 길게 이 드라이브 모드를 꾹 누르면 쇼퍼 모드라고 또 나와 있어요. 쇼퍼 모드가 뭐냐 하면 쇼퍼 모드는 내가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나 아니면 차선변경을 했을 때 기타 이런 요철 이런 것들을 밟았을 때 충격, 소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억제해 주는 모드인 거예요. 특히 이제 1열보다는 2열에서 그런 효과가 극대화되는 드라이브 모드인데 이 쇼퍼 모드로 바꾸게 되면 약간 정고가 살짝 높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지금 이 차는 에어서스, 멀티챔버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고를 여기서 살짝살짝씩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정고가 살짝 올라가면서 승차감이 훨씬 나긋나긋해집니다. 정말 좋아요. 안 그래도 승차감 좋은 차인데 더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조금 밟았다가 브레이크 밟아볼게요. 브레이크 밟았을 때에도 이게 1열에서는 그냥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2열 시승을 했을 때는 어? 이 운전자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은 건가 안 밟은 건가 모를 정도로 충격, 쏠림이 아예 없더라고요. 보통 이제 수행기사를 두고 이 차를 타시는 회장님들은 거의 이 쇼퍼 모드로 가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 드라이브 모드별 간의 차이점은 없지만 일반 모드와 쇼퍼 모드 간의 승차감과 이런 정숙성의 차이는 조금 있더라고요. 방금처럼 이렇게 차선 변경을 했을 때에도 1열에서는 크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이게 2열에서 느꼈을 때는 진짜 이 차가 지금 차선 변경했나? 그냥 그 무중력 의자 있잖아요. 거기에 앉은 기분이 듭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이런 롤링, 횡운동, 피칭, 바운싱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좀 예민하신 분들은 살짝 느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안 느껴집니다. 마침 톨게이트라서 노면 소음을 들려드릴게요. 오랜만이다, 이거. 노면 소음. 엄청 조용하다, 대박. 와우. 제가 옛날에 시승 코스를 돌았을 때 항상 톨게이트를 갔거든요. 그래서 노면 소음 구간이 항상 있었는데 보통 저 구간 지나가면 어떤 차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노면은 인위적으로 깊게 파 놓은 거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 G90으로 가니까 거의 뭐 안 느껴지네요, 노면 소음이. 역시 대형 세단은 대형 세단입니다. 그만큼의 품격이 느껴진달까요? 그런데 진짜 제가 이 G90 롱힐 베이스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건 스트레스 받는 게 없었는데 주차! 아,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일단 현행법상 옛날에 지어진 주차장은 제외하고 현재 기준으로 일반 승용차 기준 주차장은 전폭, 그러니까 전폭이 2.5m고 길이는 5.0m입니다. 그러니까 5m인 거죠. 그리고 조금 확장형 주차장이 또 있어요. 확장형은 전폭이 2.6m이고요. 일반 차선에 비해서 100mm 정도 넓은 거죠. 그리고 길이, 길이는 5.2m인데 이 차는 지금 거의 5.5m입니다. 그러니까 5,500mm 정도가 되는 차인데 하, 당연히 삐져나오죠. 이 차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일단 이 주차장 크기보다 이 차체가 크니까 삐져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제가 건물에 주차를 하려고 이렇게 자리가 나서 주차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360도 어라운드도 있고 센서 있어도 저는 옛날 차로 운전을 시작했는지라 그냥 이 사이드미로 보고 그냥 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운전보다 주차를 더 잘하기는 하는데 잘했어요. 아주 잘했는데 갑자기 경비 아저씨가 오시더니 차 여기 삐져나왔다고 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들어갈 데가 없거든요. 더 들어가면 지금 벽이랑 밖에 생겼는데 지금 트렁크랑 벽이랑 지금 깻잎아장 차이구만 그래서 아니, 사장님 지금 갈 데까지 간 거라고요. 더 못 간다고 했더니 아니, 그 들어갈 수 있는데 더 들어가봐요. 이러는 거여서 못 들어간다고요. 지금 삐삐거리고 난리 났잖아요. 그랬더니 뒤로 보시더니 아이고, 이거 차가 긴 거였네요. 아이고, 미안해요. 나는 자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 차는 어쩔 수 없이 민폐가 될 수밖에 없는 차량입니다. 전폭은 2m가 조금 안 되지만 이 전장 길이가 거의 5,500mm이다 보니까 삐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평행 주차. 이 차가 또 너무 길다 보니까 평행 주차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보통 평행 주차는 이 주차칸이 일반적인 칸보다 조금 더 깁니다. 왜냐하면 평행 주차는 약간 좀 니캉니캉, 느캉네캉을 해 줘야 하니까 그런데 이 차는 5.5m이고 평행 주차 칸은 6m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50cm 정도가 남는 건데 앞뒤, 앞차랑 뒤차 거리도 생각해 줘야 하니까 앞에 25cm, 뒤에 25cm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25cm지 이게 주차하다 보면 25cm가 그렇게 긴, 넓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니캉니캉을 거의 100번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저를 모르시는 분이면 그냥 젊은 여자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큰 차를 타고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하면 제가 초보 운전인 줄 알고 경비 아저씨, 경비 사장님이 오셔서 되게 좀 뭐라, 뭐라 많이 하세요. 했는데도 똑바로 해야지! 좀 더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야지! 거기 아니고!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해 주시는데 항상 어느 건물을 가든 화나 계신 것 같아요. 경비 사장님들은.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 롱 휠 베이스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블랙 컬러 한정으로 더블 클리어 공법이라고 해서 보통 외장 판넬을 도색할 때 철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도색 칼라를 하고 마지막에 클리어 층이라고 해서 코팅을 한 번 해 줍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요. 그런데 이 G90 롱 휠 베이스 모델 블랙 컬러 한정으로 이 클리어 층을 두 번 씌워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여성분들은 이거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이 매니큐어 칠할 때 보통 이제 베이스 젤 한 번 칠하고 컬러 젤 한 번 칠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반짝반짝 광택, 광을 주기 위해서 탑 코트라고 탑을 한 번 씌워줍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매니큐어를 한 번 더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법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차도 좀 더 이제 이런 깊이감 있는 블랙 컬러를 주기 위해서 클리어 층을 두 번 씌워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컬러도 두 번 해 주지. 왜 블랙만 해 주지?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시승 차량이라서 여기 1열에는 썬팅이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우 파래서 소리가 났네. 아무튼 썬팅이 거의 안 들어가 있는데 G90은 이 썬팅을 안 하더라도, 틴팅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외선 차단 유리가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자외선을 차단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필름 썬팅을 한 번 더 안 하니까 좀 팔이 따갑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신 이제 2열이죠. 뒷자리와 이제 썬루프, 썬루프 쪽은 틴팅이 굉장히 진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탔을 때 되게 좀 하늘이 우중충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회장님들도 밝은 거를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약간 이제 나이대가 있으시다 보니까 자연 좋아하시고 이렇게 맑은 거 좋아하실 텐데 딱 하늘을 봤는데 이 썬팅이 너무 진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우울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썬팅, 이 틴팅이 유리 전체에 너무 진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 썬루프도 보면 거의 뭐 블랙이에요, 블랙. 오늘은 퇴근길이 아닌 출근길 영상으로 이 G90 롱 휠 베이스 모델을 직접 타고 촬영장으로 출근 중인데 오늘 봄편 리뷰가 끝나고 퇴근길에는 진짜 뒷자리에 앉아서 2열 시승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봐요. 안녕. 짜라란! 드디어 뒷자리에 탑승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자동문. 이런 감성 너무 좋은데요. 드디어 2열에서의 시승기 시작하겠습니다. 고! 와, 운전할 때도 진짜 이 G90은 참 편안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뒷자리에 타면 더 편합니다. 확실히 회장님들이, 오너분들이 이 G90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이 뒷자리의 편안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G90 세단 2열 시승을 했을 때도 똑같이 느꼈는데 사실 뭐 이런 승차감이라든지 정숙성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 한다면 이 2열의 공간이라고 할까요? 물론 그냥 G90도 2열은 굉장히 넓었습니다. 아, 진짜 이거 뭐 거짓말 조금 보태서 약간 내 방보다 넓은 것 같은데? 차박도 뭔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넓은 공간이 나왔다면 롱 휠 베이스 모델은 세단 대비 190mm가 더 길기 때문에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방지턱을 넘었는데요. 이게 이 후륜에 멀티 챔버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어서 승차감이 굉장히 편안해요. 이 차량이 지금 공차 중량, 총 중량을 포함해서 2.7톤 정도가 되는데 이 무게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럽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차량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승차감도 뭔가 줄렁, 절썩 이렇게 되고 가속감도 둔해질 수밖에 없는데 뭐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포함해서 뭐 에어서스도 들어가 있고 막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1열과 2열의 사이가 굉장히 넓기는 넓어요. 지금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좀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기사님이 운전을 하시고 계신다면 이 수행기사하고 이 룸미러로 눈이 마주치는 각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편안하게 뭐 코를 팔 수도 있고 귀를 팔 수도 있고 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남들이 봤을 때 약간 나만의 후진점?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이 1열과 2열이 막혀 있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런 사생활 보호가 덜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급 세단, 대형 세단을 타시는 회장님들도 많지만 벤츠 스프린터라고 하죠. 미니버스 같은 건데 좀 고급화된 미니버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 1열과 2열이 막혀 있어서 이 1열에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뭐 버튼 하나를 누르면 송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가 뭐 코를 판다거나 귀를 후빈다거나 그런 것들이 운전하는 사람과 이게 컨택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사생활 보호가 된다는 점 때문에 벤츠 스프린터 같은 걸 이용하시는 회장님들도 간혹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애프터마켓이나 아니면 이런 카니발 리무진처럼 이렇게 1열, 2열 막아주는 그런 것들이 업체들이 생겨날 것 같기도 해요. 아, 말 나온 김에 2열에 앉았으니까 발 마사지 좀 해볼까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 리무진 시트가 적용이 되면 이게 롱힐 베이스에서는 리무진 시트만 무려 옵션가가 400만 원인데요. 이게 세단 라인에서는 옵션가가 350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세단에 비해서 이 롱힐 베이스에 들어가는 이 뷰아피 시트는 왜 50만 원이나 더 비쌀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이 뒷문짝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지금 문짝이 여기서부터 저 앞까지 솔직히 손도 안 닿아요. 손도 안 닿기 때문에 이 가죽이라든지 이런 철판을 더 썼기 때문에 그래서 50만 원은 더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홈피셜이고요. 말 나온 김에 마사지, 마사지 시트도 켜볼게요. 마사지는 되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요추는 물론 이거 허리, 등허리 전체 작동 시간도 10분, 15분, 20분 그리고 모드도 4가지, 세기도 3가지나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사지 시트는 여기 동승석, 여기 옆쪽에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발마사지라든지 이런 리클라이닝 되는 이런 것들은 상석이라고 하죠. 조수석 뒷자리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1열 이게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조수석 등받이 쪽에서 발받침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너무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1열 시트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아니, 어쩜 이런 너무 편안한 거 아니에요? 와.. 공간이 부족합니다. 먼저 조수석 시트 위치를 조절하세요. 조절할게요. 아, 그리고 이 릴렉싱 모드도 있어서 이걸 누르게 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 앞쪽 시트가 앞으로 쫙 가는 거 보여드릴까요? 앞쪽까지 쭉 가고 누울 수가 있습니다, 누울 수가 있어요. 엄청 편안한 거죠. 오, 그런데 이 릴렉싱 모드를 하니까 다리 받침대가 접혀졌습니다. 어, 이거 뭐야, 이거? 오, 약간 놀이기꾹 탄 것 같은데요? 아주 지절로 막 움직이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야.. 아니, 사실 제가 이런 리무진을 타볼 기회가 언제 있겠습니까? 처음 타본 티가 너무 많이 났네요. 다시 한 번. 아유, 발마스지 한 번 받기가 되게 힘드네요.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 하물며 젊은 층인 저도, MZ세대인 저도 이렇게 이런 터치식이라든지 이런 전자기기에 조금 사용이 미흡한데 좀 연세드신 회사님들은 조금 더 저보다 기계치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기계식으로 해버리고 다 온 것들이 이렇게 터치식으로 되어버리니까 조금 버벅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전동화가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약간 좀 옛날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 이런 아날로그적인 포인트들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통풍이라든지 열선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오, 편안합니다. 진짜 편안해요. 여기서 많은 것들을 마사지, 커튼, 조명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조명? 조명은 어떤 것들이 있지? 아, 조명도 시원함과 따뜻함. 지금 이게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따뜻한 조명이 이런 컬러고 시원한 컬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간접등과 형광등의 차이, 약간 백색이 나든지 아니면 약간 노란색 불빛이 나든지 그런 느낌이고 밝기도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것 같아요.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타더라도 이 정도로 이렇게 조절하는 게 세밀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와, 진짜 리무진은 다르네요. 대형 세단 리무진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이게 옵션가가 500만 원이고요. 듀얼 모니터, 모니터가 짝당 150, 그러니까 두 개 들어가 있으니까 300만 원짜리인데요. 이것도 이제 여기 암렌스티에 있는 통합 컨트롤러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운전기사가 목적지를 찍어놨다면 현재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시속, 속도도 알 수 있고 그리고 평균 속도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도착까지 남은 시간 그리고 지금 어느 쪽으로 동서남북 그쪽으로 가고 있나 몇백 미터 남았나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이 카메라 센서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서 전후방은 물론이고 측면까지 여기 모니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입장에서는 이 수행기사가 운전기 시간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약간 감시, 좀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월급 받는 수행기사 입장이라면 길 잘못 뜰 수도 있잖아요. 처음 가는 길이면 그런데 막 길 잘못 뜨고 그러면 어? 얘가 길을 잘못 들었네? 이러면서 왜 느리게 가나? 왜 빠르게 가나? 막 이렇게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 좀 약간 수행기사 입장에서는 CCTV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쇼퍼 모드로 바꿨습니다. 제가 1열에서 오늘 출근하면서 느꼈었던 쇼퍼 모드는 조금 승차감이 좋아지고 뭔가 전구가 에어사스가 쑥 늘어나면서 좀 더 정숙성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쇼퍼 모드로 바꿨거든요. 2열에서 느껴지는 것은 지금 직진 상태이다 보니까 크게 안 느껴지는데 지금 약간 좀 길이 막히고 있어요.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길이 막히는 상황이라서 브레이크를 밟다, 엑셀을 밟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2열에서 앉았을 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제 이 쏠림이라고 하죠. 이런 피칭 영상 이런 것들이 아예 거의 안 느껴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좀 이따가 차선 변경도 해볼 건데요. 그때도 이 횡운동 이것들이 2열에서 얼마나 느껴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앞쪽 전방 상황을 카메라로 보고 있어서 그렇지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거든요. 지금 또 이게 차선 변경을 했는데요. 보통의 차들은 뒷자리에 앉았을 때 이 차선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금 쏠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피칭이라고 하죠. 아, 롤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옆으로 쏠리는 게 있는데 지금 쇼퍼 모드로 해서 승차감 지향을 위해서 서스가 조금 더 늘어났고 이렇게 횡운동을 할 때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래서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이 쇼퍼 모드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정말 편안하네요. 그리고 이거 제가 G90 시승회 때도 말을 했지만 이 컴포트 패키지, 2열 컴포트 패키지를 선택하면 이 머리베개라고 하죠. 이 목베개가 달려 나오는데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어디 거야? 너무 편안합니다, 진짜. 이거 입고 옷고가 머리 착자감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머리 대는 촉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또 이제 신형 펠리세이드 그런 것들은 2열의 승객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윙아웃 헤드레스트, 요즘은 조금 높은 급의 차량에게 윙아웃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 이 목베개, 이게 더 편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진짜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신형 그랜저에도 옵션을 넣게 되면 이 목베개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약간 하극상 아닌가? 가격 차이가 그랜저가 솔직히 아무리 풀옵을 뽑더라도 이 G90보다 반의 반의 반 가격이거든요. 풀옵 뽑아도 5천만 원인데 앰비언트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도 2열까지 잊지 않고 넣어놨습니다. 여기 컨트롤러에도 조명이 들어오고요. 일단 조명이 센 듯하면서 은은하게 들어와서 좀 약간 요즘 스타일의 벤츠 그런 것처럼 너무 휘황찬란하지도 않고 또 너무 무난하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또 이게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밤에 차를 탔을 때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너무 많으면 좀 눈부시고 정신사납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G90에 들어가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 적정 수치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동식 커튼. 여기 C필러, 여기 뒤에까지도 들어가고요. 또 이제 여기 뒤에 여기도 전동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센터 암레스트에 있는 터치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불편할 것 같아요. 이 뒤에 있는 어디 있냐? 이게 전동식인데 이런 것들은 운전석에서 컨트롤이 불가하더라고요. 이런 선스크린 같은 것들은 이 뒷자리 사람이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만약에 회장님이 아, 답답하다. 이거 좀 열어라 그랬는데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약간 당황스럽잖아요. 이런 것들은 왜 운전석에서 컨트롤을 불가하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선 루프, 이건 제가 1열 운전하면서도 말했지만 틴팅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파노라마 선 루프, 이게 옵션가 거의 한 200, 300이 되는데 하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거의 지금 비 오기 일보 직전에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이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틴팅을 기본부터 많이 넣어놨다고 하기는 하는데 좀 적당히 넣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 뱅앤올룹슨 스피커도 일반 세단 모델에서 넣으려면 옵션가가 400, 500이 들어갔는데 롱 휠 베이스에서는 기본으로 이 스피커가 23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화장 거울도 동일하고요. 그런데 좀 안 좋은 점이 세단 모델을 탔을 때는 이런 비필러, 이런 에어벤트도 그렇고 손에 다 닿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롱 휠 베이스는 휠 베이스가 190mm가 길어졌으니까 손이 안 닿습니다, 여러분. 제가 팔이 진짜 긴 편인데도 손이 안 닿아요. 그래서 이 거울을 한 번 보더라도 아이쿠! 이러면서 한 번 이렇게 해 줘야 되고 터치할 때도 아이쿠! 하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니까 그게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G90 롱 휠 베이스 모델 뒷자리 시승기까지 마쳤습니다. 제 인생에 앞으로 이런 차를 언제 타볼까 싶기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 성공하셔서 이렇게 대형 세단 타시는 날이 하루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 잠들기 전에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굿나잇!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